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. 먹는 접시라 말 그대로 접시도 먹을 수 있다는 건가요?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경북 김천시에 있는 삼형대사공원에서 제1회 김천김밥축제가 방문객 10만 명을 모으는 아주 성황리의 축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. 특히 이번 축제에서 사용된 접시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. 주 메뉴인 김밥 그릇을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용기가 아닌 뻥튀기로 만들어서 김밥을 먹고 디저트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쓰레기를 줄인 것인데요. 또 축제장의 메인 식음존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아닌 골판지를 활용한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각종 포토존과 테이블, 메인 놀이시설 모두 재활용 가능한 골판지를 사용했습니다. 축제에서 쏟아지는 일회용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인데요. 이 축제를 방문했던 관람객은 골판지를 활용한 시설은 그동안 어느 축제장에서도 볼 수 없었다면서 친환경 축제 컨셉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이런 아이디어는 널리 널리 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노은이